매주 3시 30분이 아니고 매일 3시 30분에 클로징벨 라이브 매주 3시 30분은 뭐예요? 하여튼 오늘 한번 또 출격하시나요? 오늘? 오늘 제가 양념으로 네 오늘 클로징벨 라이브에 그렇습니다 박재영 오늘 참 오늘 저 염승환 이사 대신 박재영 차장 그렇습니다 박재영 차장 아 케미가 또 네 오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3시 반에 우리 김프로님도 함께하는 아닌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3시 반에 뭐 좀 나왔는데 그래도 낮날보다 좀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금요일이라고 쑥 빠져버리면 제 걱정이죠 아이 노인네 면이 안 섭니다 들어와주세요 네 이따가 3시 반에 마감시장 또 어차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3시 반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 그리고 참 3시 반에 그 허준 씨도 오늘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허준 박재영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 3명이서 진행하는 클로징벨 라이브 한번 잘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딱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흐름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하루 잠깐 이벤트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뭐 걱정이 기대로 싹 바뀌었어요 어제도 나스닥이 1%대 중반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나스닥이 3.8%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야 fmc 이거 어떻게 하냐 막 했는데 뚜껑뚜껑 여니까 사실 뭐 어제 강승원 연구원 얘기도 그랬지만 뭐 사실 그렇게 뭐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해준 것도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분석이 맞든지 아니든지 간에 금리를 7번 올리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그날로 인식을 했을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대단히 입장이 바뀌었다거나 서비스를 했다거나 경기가 좋다는 정도 얘기를 한 건데 나스닥이 그날 3.8%가 올랐고 또 어제도 1% 중반 올랐으니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틀 만에 5% 이상 오른 겁니다 아 그렇죠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쭉 본 거예요 야 금리 인상하면 원래 긴축하고 돈줄을 쪼이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전체 자산 배분에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예금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통상적인 우리의 관념은 주시장은 이제 하락반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의 CFRA라는 리서치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1946년 이래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점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 뒤에 S&P 500의 평균 상승률이 어땠냐 근데 이거는 조금 착시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S&P는 쭉 우상향했죠 그때그때 뭐 위기 때마다 크게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올라가는 게 당연하긴 한데 금리 인상 시점부터 절편으로 잘라본 거예요 6개월 뒤는 평균적으로 1.3% 올랐다 그리고 12개월 그러니까 1년 뒤에 4.6% 그리고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뒤에는 19.9%가 올랐다 그러니까 저 표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미국의 S&P에 그닥 영향을 주지 않았고 다만 이제 6개월 12개월 18개월의 어떤 상승률은 자연상승률의 증가분도 포함이 돼 있으나 금리 인상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좀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분석에 따르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저거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잘라서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6개월 뒤에 평균 1.3% 올랐어? 근데 그러면 뭐 S&P는 그렇다 치고 최근에 뭐 나스닥이 가장 좋은 주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스닥은 이틀 만에 5% 오르니까 평균적으로 올랐고 다 오르거나 더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빠지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리서치의 논점은 뭐냐면 오히려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명확한 투자의 어떤 태도를 정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면 어떨 것이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죠?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하는 금리 인상이 통상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 전망은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해만 엊그저께 올린 거 포함해서 7번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채권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더블 라인 캐피탈의 CEO가 있거든요 채권의 계보가 빌 그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핌코라는 가장 큰 채권 펀드의 운용자였는데 이분이 거의 채권 시장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분이 꽤 오래전에 굉장히 크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택으로 가시고 그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새로운 채권 왕이라고 닉네임이 붙어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1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 예상보다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도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년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연준이 예상하는 기준금리가 1.875 즉 1.9% 지금부터 6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도 사실 금리 상승기인 거는 사실이지만 한 해에 6번 7번 금리를 올린다고 예고한 적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 이런 거죠 거기에 부흥에서 꼬마삭스 같은 경우에는 5월 FOMC에서 0.5%포인트 즉 빅스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메시지도 보면 미국의 경제와 노동 시장이 꽤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요를 통제해서 물가를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의회에 나가서 1980년대 폴볼커 우리가 누굽니까? 차현진 작가를 통해서 폴볼커의 활약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폴볼커 의장처럼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라도 감수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했는데 예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폴볼커 의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리를 20%까지 인상을 했고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 올릴 때 4%를 올렸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정말 인플레이션에 관한 저승사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경기가 급격 위축돼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권총을 차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분이 키가 2m가 넘거든요 거기다가 권총 리볼버 같은 거 딱 사고 있어요 되게 귀엽지 아니 권총이 조그맣잖아 아, 워낙 키가 큰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 그래서 말로는 이제 제롬 파울 의장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못합니다 이게 사람은 타고나는 게 있거든 제롬 파울의 어떤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상이 그래서 그런지 제롬 파울은 적절히 시장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과 조금 다른 주가 추이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통계는 사실상 1946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S&P 차트를 보시면 그 후로도 계속 무상향하죠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르거나 아주 빠지거나 조정을 받고 하락 반전하기도 하지만 우상향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채권금리 연주리 기준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통계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금리의 인상이 주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될 건 2022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내년하고 조금 다른 변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대체로 주식을 하더라도 주식을 막 줄이지라고 강하게 권고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금융, 가스, 전기 이런 업종들 오늘 아침 월스트리 모닝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워런 버펫의 뭡니까? 버크셔 헤더웨이 주가가 계속 오르거든요 계속 올라요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런 버펫이 작년 총괄, 작년 중반에 이토츠 상사를 비롯한 일본 종합상사들을 엄청 샀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 그랬었잖아요 뜬금없는 사형산업이 일본 종합상사? 우리나라도 사실 종합상사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원래 종합상사라는 게 있었죠 수출 중심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주대우, 효성물산, 주쌍룡 이런 것들이 종합상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토츠 상사, 미쓰비시 이런 일본의 종합상사들을 대거 샀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들이 자원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이토츠 상사 같은 거 최고치 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옥시덴탈을 더 샀어요 옥시덴탈? 네, 에너지 기업이죠 그래서 그거를 추가 매수하면서 옥시덴탈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버크셔 헤더웨이의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금융가스 전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아마 이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1,384만 명?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천만 동학계입니다 천만 개인 투자자다 그런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한국예탁결제원이 17일에 뭘 발표했냐면 2021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투자자들 수가 1,384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혼자 두 개 갖고 있는데 이런 건 빼고 온 거죠? 그렇죠 이게 중복 제외하고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전체 다 갖고 와봐 몇 명이야? 줄 세워봐 그러니까 1,384만 명 진짜 많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게 2020년 대비했을 때 50.6%가 오른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919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천만 시대를 이제 열게 됐고 그것도 천만 그러면 1,200만 이런 게 아니라 1,384만 명 쭉 올라와 버린 거죠 1인당 평균 소유 종목 수를 보니까 5.96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은 한 대여섯 종목 갖고 있다 정 프로가 지금 비정상이라는 거야 1인당 그렇죠 1인당 6회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6종목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거 갖고 무슨 주식합니까? 통틀어서 보면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전체 주식이 얼마를 갖고 있냐 50.7% 544억 주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소유자 주수로 이건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인 소유자는 389억 주 36.3% 법인이 기관 투자가 포함이죠 기관 투자가 일반 법인 그리고 외국인이 12.5% 135억 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아니고 주수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어? 외국인이 30 몇 퍼센트는 아니었어요? 외국인이 비싼 종목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본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여야 한 종목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당연하죠 561만 명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1,300만 명인데 그중에 560만 명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갖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인구가 5천 몇백만 아닙니까? 5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10명 중에 한 분 이상은 삼성전자 주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 진짜 한 회사를 그런 게 아니 나 삼성전자는 안 갖고 있다 그래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 내잖아 여러분 보험 들고 있잖아 이런 거 다 삼성전자 없겠어요? 다 있겠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삼성전자 주주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카카오가 192만 명 카카오를 좋아하나요? 카카오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카카오를 많이 쓰니까 굉장히 친밀한 거거든요 우리 생활에 아마 카카오가 가장 밀접하게 침투되어 있다고 봐야지 한 10번 이상씩은 다 보시겠죠 카카오, 카뱅, 카카오로 또 네비보죠 카카오로 택시 부르죠 카카오로 대리 부르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현대차 작년 하반기부터 가장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주식이죠 현대차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죠 네 현대차 왜냐하면 현대차 많이 타잖아요 뭐 타긴 많이 타죠 118만 명 대한항공은 88만 명 난 대한항공이 이렇게 많은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이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아요 SK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해 88만 명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등인데 29만 명 인터파크가 29명 난 이건 되게 의외네 인터파크? 네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 사신 게 아닌 거 아닌가 아니요 최근에 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파크가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올랐고 야놀자 인수되면서 주수가 많이 거래량이 폭증했거든요 카카오게임스 26만 명 하림 22만 명 초록밴미디어 20만 명 초록밴미디어도 좀 약간 의외였어요 연령대별로 보면 역시 4,50대입니다 4,50대가 전체 주식의 58% 이상 20대 2.2% 30대 9.2% 남자가 얼마냐 71% 그런데 이거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녀 격차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98대 88년도 이럴 때를 제외하면 여성들은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30%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이 서울 시민들이 37% 경기도 23% 그러니까 수도권 합치면 60% 이상 주식을 갖고 있다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거를 행정기초 뭡니까? 행정구역으로 보면 강남구에 사는 50대 강남구 50대들이 11억 8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수로? 그다음에 강남구 60대가 9억 3천만 40대가 7억 4천만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의 5,60대도 각각 4위 7위 여기 분당이라는 얘기죠 판교도 성남시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도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 분당 판교 이런 데 남성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1,300만이 우리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600만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저변의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라든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잘 케어하면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계좌 수익률이 연에 1% 내지 2%만 높아졌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떤 파급효과가 있냐 곳간에 임신단대가 쓰죠 박병찬 부장이 왕이 있지만 그날 계좌 확 빵빵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생맥 먹는 거 조금 더 또 술 얘기하네 어쨌든 그런 파급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외국인 해외 주식 보유 통계는 빠져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하면 더 많아질 거겠지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현명해져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과실 송금 받아 국부가 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 3프로TV도 이런 데 조금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만 병이 바짝 차리고 더욱 투자자들이 지혜롭게 되는데 기여하고 그것도 그런 거지만 어쨌든 금융감독 혹은 금융정책을 하는 분들도 1,300만 원이라는 경제활동하는 부분 상당 부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자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300만 원이 주식 투자하신다는 건 아직 3프로TV가 할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직 2,300만 원이 안 된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성장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한번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자가 정체예요 1,300만 원 다 한 번 그리고 제보가 좀 들어왔는데 인터파크랑 하림은 토스에서 이벤트로 엄청 끌었답니다 한 주씩 준 거구만 그런 게 좀 많답니다 약간 바이오스가 있구만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이죠 시진핑과 통화를 해서 그 우크라이나 수태를 좀 아마 논의할 것 같아요 통화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좀 뜬금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지만 제이크 서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4일 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뭐라 그랬냐면 양재추 중국공사정치국원을 만나서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중대한 결과였지만 거 확 좋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국발로 실제로 중국이 도와주기로 했다 군사장비 지원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너 하기만 해봐 엄청 실무급에서 그냥 말폭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는 그날 딱 뭐라 했냐면 앗 뜨거워 하면서 야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니네 가짜뉴스 퍼뜨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이든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씨 조심해 딱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뭔가 양국의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또 미국 금융시장과 홍콩 금융시장의 연결고리인 뭡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문제도 불거져 나왔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통화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진일보 한다면 오히려 니네가 무기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푸틴한테 전화 한번 해라 네가 해서 잘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면 너의 위치도 좋아지고 좋은 거 아니겠니 이렇게 주제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한다는 거는 양국 간의 아무리 통화 정상회담이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또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시간에 만나요